잠깐 실례합니다. 혹시 그 보디가드 부딪히신가요? 난 널 것도다. 어라? 아닌가요? 이제 슬슬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사람을 착각한 것 같은데 음 이상하네 수거비도 입금하고 등록도 다 했는데 큰일이네 빨리 해결해줄 수 많은데 이제 폭력은 지긋지긋하다제 당신처럼 강해 보이는 사람이 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거 다시 가게로 가서 주인 아저씨한테 확인해봐야겠네 아 그렇지 혹시 돈이 필요하시면 대보라에 가보시는게 어때요? 대보라 바로 앞에 여기 그건데 진짜 많이 가본 곳인데 저기 음 여기 여기 빵디 흔드는 곳 여기 마지막 행님도 빵디 흔들었었죠? 살랑살랑 가볼까 그리고 저기 먹을 거 하나 음 여기 코야스 타케이터 디오 성우상이 나온다는데 이미 나왔나요? 누군데 개가 그냥 들으면 모르겠는데 아 아오키지 아오키지 성우 일단 내가 아오키지 성우라면 내가 알아들었을 텐데 아마 기억이 없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미 나왔다고? 이미 나왔다고? 뜨든 내 성우 이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건가? 아줌마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그치 빵디 빵디 흐르는 것 크으으으읭 아리안리 쓰리쓰리 하라리요 아리안리 고개로 딱따라닥끝 넘어갑시다 날 치우는 건 근데 여기서 뭐하는 거지? 위로 올라가는 건가? 위로 올라가는 거 따로 있지 않았어 아 여기 있네 비켜! 잠깐 뭐야 막고 있어 이 자식기 여기로 가는 게 아닌 것 같은 어 이상하네? 원래 이러지 않았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이 앞에 좀 넓은 곳이 있고 넓은 곳에서 문으로 들어가면 여기였는데 바뀌었네 어 이상합니다 바텐더가 어딨는지도 몰랐어 자 돈스파이크 또 나왔네 뭐야 당신은 버디가드 일을 알선한다고 들었어 어 나한테 딱인데 모피어스 모피어스 보다는 돈스파크가 더 어울려 그래 그럼 괜찮겠지 여기 겉보기엔 평범한 글럽이지만 뒤에서는 폭력 문제라고 골머리를 안는 사람의 의뢰를 맡고 있지 의뢰는 주로 험악한 놈들을 제압하는 일이다 어 딱이다 나한테 이런 거 계속하는 거 아니야? 또 하면 또 주고 이런 거 무한퀘 딱 좋은데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도 용과같이 몇인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지만 보수는 확실히 챙겨주지 감사합니다 어 저런 거 너무 좋아요 계륵하지마 계륵하지마 설마 그 사람인가? 뭐 좋아 어디가드 완료 나니? 자 해봐 보디 아 맞네 아 좋아 이런 거 경험치 정말 많이 줘요 이거 자 제한시간 있고 패배 조건 체력이 0 제한시간 음 일반 배틀과 동일 그래 나무상자가 있으며 그 안에는 무기가 들어있다 난이도 1 앞을 가로막는 거환 노멀 야 거환이라고? 이상한데 거환이라면 그 재료에 나오는 그 거환은 아니겠지? 그 존나 센놈 그 건 아니겠지? 돈 주는 애 있죠 쟤 걔는 아니지? 어 오 우와 내가 찾아갈 필요가 없어 그냥 바로 하는 거야 어허 어 걔는 아니야 걔는 아니야 개무섭게 걸어오네 일로 와야만 뭘 무섭게 걸어어 으응 짜식아 밟아 어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 얘 돌려버리고 아잉 네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밟고 널로왁 3명 들쳐 매고 이게 바로 레어 드립집기 떠죠 장봉 공격 똥꼬 뚫었음 똥꼬 뚫었음 똥꼬 뚫었음 똥꼬 뚫었음 똥꼬 너 뭐야 아까부터 일로와 한번 더 해봐 막아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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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면 간장 뚫어버리면 병원 가야돼 완전 심각하다 이거 버리면 어떡해 들고 가야지 버리고 부순 다음에 두 번 버리니까 없어졌네 지랬다 아 와 아하 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п 달달달 제일 짜증나이녀석이 하나 둘 그녀석보다는 뭐 예전 그놈보다는 내가 지금 공격력이 꽤 세기때문에 금방 끝나네요 나이키다 와우 나이키 들고 가야지 아 뭐야 손털이야 왜 이렇게 잘 부서져 아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일단 잠시만 떨궈봐 아 잠깐만 부서졌어 미쳤어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아 부서버리기 어 아니네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깜짝이야 형제남동부리님 천만원 감사합니다 아 재결 좀 읽다가 아 네이버 카페 만들어도 되나요 아 네이버 카페 만들어도 상관없긴 한데 가입할 사람이 없을건데 지금 만들지 마시고 언젠가 제가 뭐 그런 날이 있을진 모르겠지만 좀 더 인기가 뭐 생기거나 한다면 예 그때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예 지금은 안될거 같은데 지금은 일단 제가 6개월만에 복귀를 하는거라서 그걸 다 떠나신 분들부터 예 모시고 와야 그게 맞는거 같은데 저를 복귀한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겁니다 아마 아 진짜 짜증나네 찾자 찾아야돼 이거 저거 한번만 죽이는거 저거 한번만 죽이는거 이거 아니야 뭐 들고있는거 강렬의 극 이거 아니고 아 배우는게 없네 지금 원래 저거 뭐 들고있는 놈 발로 주차한 다음에 주차면 저거 소파를 떨군단 말이야 위로 그걸 내가 들어서 한방에 죽이는게 있어요 근데 아 배우는게 없어 지금 못배워 개자식 전투가 녹아다 야 너무너무 녹아다 너무너무 녹아다 집지어 들고있는거 다 달라 특히 저 가운데 녀석은 거의 보스야 저거 저번 어제 제가 좀 고생 좀 했었죠 저 처음 만났을때 저 긴놈 스웨이가 그때는 한번밖에 안 됐거든 아 짜증나 그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짝 오 coher 열 oppressed 세 ajust 그러니까 난 ض票 제 안 우와아! 어... 이렇게 해도 안 돼 한 번 한 번 끝나겠네 이거 끝 자 안에 요시다 잠시만요 일단 이 녀석 너 혼자 와 너 혼자 1대1 크으 이거죠 멍청하게 5대1 할 필요 없어 일로와 끝 아프지 일어나 졸부인가? 얘 왜 이렇게 비싸보이지? 돈 주는거 아니니까? 죽어 임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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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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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잡아 빨리 잡고 뒤에 뒤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 졸부도 맞습니다 졸부가 아니고 호스 1타이팅 원장센세 또 와 이번에 언제 살이 이렇게 지치셨 나왔네 어 얘 뭐야 몇번을 구역하는거야 덴프시롤 보소 야 찍어 이거 Earth Temni 미쳐라 missing 정답 Doc 나비 한장관격 일로와 ährt 열 records 호호우 호호우 잡고 돌려 안자빠지는거 봐 쟤들 잡고 돌리기 맞았는데 안자빠져 대박이다 우와 안자빠져 잡아서 됐죠 이거 너무 좋아 만약 이 게임을 시작하면 무조건 이거 배우세요 가성비 짱 가성비 짱 마지막은 아 피하러 피하려고 했는데 존나 멋있게 어 뭐야 패기다 패기 안 맞췄는데 죽었어요 아 이게 노멀이야? 제법인데 하드면 진짜 할만하겠네 노멀인데도 내가 맞으면서 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물론 체력을 먹으면 되지만 예 남동님 항상 감사합니다 형상심의 수건 새 의뢰도 들어온 모양이구나 관심있으면 또 들러줘 새 의뢰 들어왔다고? 이거 계속 해야되냐? 경험치 많이 줬어요? 혹시 경험치 얼마나 먹었는지 보신 분? 계십니까? 아 계좌번호가 이런거였구나 오니? 써봐야지 나중에 이거 이것도 히트액션 있지 않을까? 벤치 이것도 히트액션 있지 버려버려 이거 별로 없는거 벤치 히트액션 버너 히트액션 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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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기르치 아 이사람이구나 아 맞아 맞아 아 너랑은 그래 만나기로 했었지 원장선생님이랑 그 강아지 하기로 했었지 완전 까먹고 있었다 저도 포치타로도 건강합니다 포치타로 아우 찾았네 그때에서 1년이 지났어요 기억하시죠 그 거리에서 얘가 당하고 있는데 양아치들이 때로 덤벼와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야 이 강아지한테 그거를 키루가 터치하는 거지 터치 아 캐치 캐치하는 거죠 미안하군 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가면서 여기도 들려야겠다 딱 여기까지 가자 오오오 씨바견 아 저기 씨바견 맞아 근데? 아니 아니 그 팬카페 그거 지금 만들지 마시지 만들어봤자 얼마나 들어간다고 아 거기 가고 싶은데 바로 앞에 있었네 우와 옆에서 mpc가 걸어가니까 자동문 열림 어 거기 아닌데 원래 일단 먹어 아 거기가 최강인데 아 거기가 최강인데 아 거기가 최강인데 보통 대특대 미친 뭐야 이게 이렇게나 먹어 이렇게 먹을게요 응 어 응 응 감사합니다 오 으 어 으 으 으 으 여기 아니었나 아 여기 아니구나 아 여기도 기억난다 이거 파이넌스 그런 거였나 나 여기서 돈 존나 벌었지 제로에서 여기 진짜 돈 많이 번 곳 내가 부동산 운영하면서 막 집사고 막 그런 곳인데 정말 무기가 정말 많고 여기는 간판 추성이야 여기도 간판 저기도 간판 깜짝five 1초보다 더 빠르게 순삭할 수도 있는 것 내가 느리게 한거합니다 먹자마자 다다다 다다다 갈기면 돼 좀 후로로 하고 바로 없어진 자 얘들인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어쩔거야 야마우치도 타케나카도 취업 내정 됐다던데 왜 우리만 안 되는 거야 젠장 여대생 아 다 학생들이야 얘들 취업생들이야 취업생 고생이 많구만 너무 공감이다 이건 좀 자세히 봐야겠어 아 취직하는 건 어렵구나 저기 다음에는 어떤 회사에 넣어볼까 얘녀석들 나처럼 하면 돼 나처럼 취직하지 말고 근처에 있는 애들 때리고 눕히고 다녀 더니 마그마고 떨어져 신기한 현상이지 PR 전형 여기에서 광고를 받는데 난다 소래 자기 PR 어 이거 나도 쫓아가는 거 아닐까 이거 모두가 모두를 돕다니 유리하지 않을까 좋아 가보자 어 저는 무료봉사긴 한데 그렇게 하면서 근처에 양아씨들이 나한테 씨비를 걸어주니까 걔들 잡으면 돈 나오고 돈도 뭐 푼 돈도 아니야 막 9천에 만에 이래 나오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9만원 10만원 이래 나오거든요 제정신이냐고 어쩌자는거지 이거 뭐야 이건 어 뭐 떨어져있다 취직 기원부적 크으으 서부공원 앞 빌딩에 전형이 있다고 했지 시간이 되면 가져다줄까 와 나 짜증나 아 나 뭔가 했더니 또 가져다주는 거야 어 여기 여기 아닌데요 막혀 있어 네이 뚫고 지나가지네 다 부재버리기 파괴신 아 아 이 녀석이군요 오타쿠 여기서 장사하고 있잖아 자리세 냈어 안 했어 불법적인게 아니면 누가 산다는거야 아니면 뭐야 너무 마니아께서 보여줄 수 없다는건가 그러니까 그런게 아줍니다 마니아까 되면 마니아까지만 그럼 역시 불법적인거잖아 가방서 모두 덜어내봐 이거 깨면 무기상이 나와요 여기 내가 무기를 마음대로 살수가 있는데 너무 개비싸다는거 사기가 민망할정도로 너무 비싸 타스켓에 야러올까 응? 뭐야 넌 짜맛으르나 이런 뒷골멍인데 저건 좀 봐줘도 되잖아 까보냐 까보냐 이거 알잖아 이런거 봐주면 안된다고 저희 조직원이 질렀습니다 확실히 저희가 좀 거칠게 굴었습니다 너 누군데? 어 뭐야 이 언어들은 멋대로 장사하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대신 자리세 30만엔을 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쳤냐? 안줘 미친놈 말고 나 안해 차라리 안깨고 만다 야 이 서브캐 안깨고 봐라 근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걸요 아마 어? 어? 뭐라? 덤도 없어 규칙도 몰라 뭐 어쩌라고 시외놔? 이 자식 봐라 뭐 어쩌라고 시발? 좋아 젖어 어 젖어줄게 갑자기 그 노래 생각나네 어쩌라고 시발 젖어 어쩌라고 시발 젖어 아 때렸냐? 아 이거 어딜 때리는거야? 깨딱없죠 피해버리고 찍어버리기 한 번 더 쓸 수 있다네 일로와 아 안써졌어 쓰레기통샷 아 다 똑같애 이게 이게 부피가 약간 큰 것들은 전보다 똑같은 히트 액션이에요 이거 스모야? 자식 스모 같아 얘도 제법 합니다 제법 한다면 이걸로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애들이 꼼짝을 못해 이렇게 쓰는게 힘들어요 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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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한 다섯개를 동시에 누르고 있어야돼 아 알았다 평범한 조직원이 아니군 휴제석 진짜 닮았네 뭐 이리 많아 혹시 저 저 뒤에 또 있어요 저거 제 제 제 긴테오 PD 저기 저기 왼쪽에 정준아 아냐 무한도전 납셨네 나도 입 다물어주지 그러니까 너희도 쓸데없는 법은 생각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입 꺼내서 손을 떼지요 가자 뒤에서 뒤에서 무도가 뒤에서 이런거 하고 있었나 혹시 이번에 파업하면서 파업하는 동안 몇초 쉬었잖아요 이거 한거 아냐 조심해 대도 않는 장사라면 이 꼴이 난다고 저장대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됐습니다만 구역이 바뀐 뒤로는 자릿세가 비싸가지고 아 마지막 형님 얘기 나왔다 마지막 형님이라도 자릿세를 받지 않는 일은 없을텐데 네 자릿세 대신에 크흡 비장의 비디오를 제공했습니다 뭔지 알 것 같은 기분? 당신은 강해보이니까 흥미가 있을지 모르겠고 잠깐만 마지막을 아는데 날 모른다고? 이게 뭔 경우야? 너 마지막 판이야? 아 아 이거였구나 이게 그래 무기도 팔고 이런것도 팔아 비디오도 팔아 이게 다 사야됩니다 왜냐 이걸로 기술을 배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기술을 한 두개 정도 배우는 걸 알고 있어 다 사고 이거 보러가야 띠이 존나 꿀잼이겠다 톰파도 한개 사줄까 이거 한 번씩 다 사자 써줘야겠어 네 멤버 등급 저 이왕 만들었으면 어쩔 수가 없지 저도 나중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신작이라든가 레어 사은품이라든가 라인업에는 자신 있습니다 하하하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올게 봐봐 카토리 베넨징 당신은 어서오세요 사러 왔다 아 그거 그거 뿐이야 이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샀어 무기를 팔러 왔다 아 무기도 팔 수 있네 아 근데 드립교 싸 잠깐만 아 무기를 사면 비싼데 파는 건 진짜 거의 10배 정도로 떨어져 지렸다 슈퍼 쿵푸맨 무기인 적어도 예? 에이 할 거 없다 가자 비디오샵 용육 2회차 메인미션만 했는데 48시간 그러니까 나는 이거 다 끝나면 한 80시간 안될까 아마? 야후 이런 사진이 붙어있다고 해서 너무 쫄 거 없습니다 꼭 그런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비디오 2편은 1000엔입니다만 이용하시겠습니까? 노래도래 아니 지금은 거 안되지 그러십니까? 아니 이거 아니잖아 내 걸 본다고 내 거를 그냥 들어가면 되나? 안되는데? 아 일단 돈을 내야 돼 그래 부탁해 가시콕 말이 맛있다 뭘 타락해요 이거 와서 기술 배워야 되는데 기술 배우려면 여기 올 수 밖에 없어 내가 온 게 아니라고 난 이런 거 보러 온 게 아니라고 아까 샀던 걸로 볼 거라고 아까 산 거 슈퍼 쿵푸맨 이걸로 해야겠군 아 안 보여주는구나 아 아 슈퍼 쿵푸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아 네 다 아 아 설마 만화야? 흐흐 흐흐흑 흐흑! 야 키라 빠졌어 완전 빠져들었어 야따 방금 제스쳐 좋았구요 톰파 실력이 대다하szy Xin is open 1 동작을 따라 할수 많다면 도움이 되겠구만 봐봐 백 massage Q? A은le 그리고 아까 내가 톰팟한거 그거 안했으믄 뭐 도움파의 극 도움파의 극 이거는 히트 액션 자 한 번 더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아까 카라데 카라데 4번 새가다 연시로 새가다 연시로라는 거 뭐 그 캔시로 그거 북드신 건 그런 거 아닌가 흠 너무 유치한데요 어쩔 수 있나 근데 보세요 유치하면 뭐해 기술을 배울 수가 있는데 근데 아무거나 보면 안 돼 이 과거는 그 새가다 연시로우라 이 세가다 연시로우라는 이 세가다 연시로우라는 이 세가다 연시로우라는 계속 미치지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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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3시로우라고 이거도 만화인데 아니, 내용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내용이... B급 영화라고요? 만화가 아닌 모양인데... 물론 만화영화도 영화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어? 아무것도 안 배웠다... 이런... 돈 다시 내고 들어와야 돼 여기서 어떤 비디오를 보면... 또... 메인 케이가 아니고... 서브 케이가 발동되는 게 하나 있을 건데... 그걸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고든 님 계세요? 여기 그거 하나 있지 않았어요? 존나 무서운 거... 공포 있었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